이곳은 천지연 포코라는 곳입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가시죠. 제주도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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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완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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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소금 발라져 있는 부위가 맛있어 간이 딱 저렴해서 뼈가 없네 김치도 맛집이네 여기 써있어 너 달라도 엄마가 손맛으로 제주도 향토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기원 응갈지 음식 이것도 맛있나? 응 괜찮아 한 번 더 먹어봅시다 너의 맛은 좋지 구경하는 게, 소금이 물표ades 왜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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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맛있어 맛있어 졸음이 맛있구나 우유도 맛있는데 졸음이 맛있네 고유보다 훨씬 맛있다 네, 맛있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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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있나? 국물 떠줘 죽어 국물 떠줘 국물anta 국물 흥불로 국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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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이야, 알. 알 먹어야 돼. 알. 알이 있었어. 이 맛있는 거를. 알이 그냥. 이거 알. 여기 알. 원래 더 컸어. 이거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이거 와사비 짱이네. 잘 먹어. 얘기는 없어. 맛있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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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갈까? 맛있어. 얘도 밥도둑이네 얘도 밥도둑이야 응 맛있어 엄마가 술 다 비벼 먹으면 맛있어 그 밑에 무 있어 무 누가 대장의 밥도둑이라 했어 이게 더 밥도둑인데 이거 밥을 먹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밥도둑이네 감사합니다 간장게장 저리 가라 맛있어 맛있어 음료 바로 밥을 먹기 그리고 밥을 먹기 그리고 밥을 먹기 그냥 밥을 먹기 같이 먹기 밥을 먹기 이것도 맛있어 우리 밥이 먹기 그리고 밥을 먹기 금방 한끼가 포토하니 으아 부쌈 으아 쎅 으음 쇼수하네 좀 더 쓰러싸 지방이 많이 생산하니까 응 음 처음 먹으러 먹는거 아 고등어게도 실보쓰러 가셔야 돼 고춧가루 고춧가루 주실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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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계란를 간장 계란를 넣어줘 계란를 넣고 계란를 연결해주는 계란를 넣어줬어요 맛있게 먹기 좋은 거에요 다 먹겠습니다 점심 먹기 좋은 거에요 맛있게 먹기 좋은 거에요 저는 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에요 이것은 밥 먹기 좋은 거에요 그냥 먹기 좋은 거에요 고춧가루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제주 원갈치, 갈치절임이 특히 맛있습니다. 여기나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저 점심이어서 안달아.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안달아. 과자 같은데? 이 지금 뭐있어? 마카롱? 이거 먹어. 이렇게 먹으면 좀 이 친구야. 안달아. 괜찮지? 응. 맛있어? 으음. 음. 스타일 marché. 으으음. 으으음. 안 달고 맛있다. 진짜 안 달고 맛있다. 풀은 빼 드시고 풀 끝에만 지나가서 잘 선택했네. 맛있네. 안 달고 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내게 맛있어. 풀은 약간 홍차 향이야. 홍차 커피. 우리 커피들 왜 해가 났어? 부인식이 남치고 나 나온다. 음! 맛있어. 이거 드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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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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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눈으로 공룡들 많이 하세요 지금은 채소 뜯을 때가 아닌가 사라 드렸는데 갈만한 곳 찍으니까 나왔어 진짜 안했어 다 가져가라 본인들이 지금 다 넣는다 안겨주고 추억을 얼마까지 가 안 봐도 어떻게 돌아올까 보통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찍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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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